별차 언제 가던 거야? 처음에는 어제 선니라고 섞어 tremendously 짱이네 언니 뭐해요? 더운 나우미 bonito 다운 다운 미 샤넛 보이요 샤넛 보이요 샤넛 보이요 샤넛 샤넛 보이요 샤넛 보이요 우와 어 너무 크다 지연이가 민영 언니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민영야 민영야 어허 민영 지금 바빠 뭐 해? 책 읽어 오 월요일 책이야? 월요일 왕자 뭐 해? 다운 미 재밌어? 완전 재밌어 오 책 읽는 여자 내가 좀 나와야 돼 말 안سم 괜찮아 어떡해 우린 마건니퍼스 괜찮아 어 나 마건니 너무 싫어 왜 싫어 뭔가 나 그거 어 뭔가 다 재재 마요 다 재재 빼빼 네 여보세요 다 재재 빼빼 완전 막 언니 그거 안녕 어머 언니 카메라 완전 들고 달리는 것 같아 제가 빨리 달려 그쵸? 빨리 달려 왜 풍경보기 자 이제 풍경놀이 하겠습니다 나무 아까 내리자마자 나무 뭐하지? 나무 꽃 세 누가 왜 꽃을 누르는 건 나무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는 지금 중앙대에 와 있습니다 네 우와 대학교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진짜 이게 날씨가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요 지금은 드라이 하기 전입니다 다음은 우린가요? 다음은 미세이 예 예 예 두 분이 나 몸부림 타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뭐잖아요? 아니야 너가 제일 예뻐 세상에서 어? 언니 페이 언니한테 어떻게 그만했잖아요 아 그럼 페이 언니 다음으로 너가 제일 예쁘다 사진 나왔습니다. 어! 파스 냄새 나. 오 유연해. 언니 다리 다 쪘잖아. 오 귀여워. 언니 다리 다 쪘잖아. 페이 언니 따라할 수 있어요. 헐. 언니 다리 다 쪘잖아. 까봤죠.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지하 언니. 안녕하세요 지하입니다. 수지.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키 좀 낮아 청자. 안녕하세요 민희입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맞죠 민영 언니? 숙소가? 회사가. 회사 가서 연습하잖아 그지? 아 그래 연습해요? 연습하구나. 아 나 몰랐어요. 우리는 스케줄을 마치고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하 언니. 펜이 준 펜스 읽고 있네요. 이 펜 좀 귀여워요. 진짜 머리 완전 예뻐요. 핑크 처음 봤을 때 가발인 줄 아는데 진짜 머리. 나도 그 색으로 용색해볼까요? 하하. 한번 해보세요. 우와 해보세요. 나나나나나나. 오븐 사이. 우리 사진다. 아. 까만 몰랐을 때. 니깡아. 니깡아. 아 귀여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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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이다. 사이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왜? 왜요? 미스 아니에요. 저는 미스 아니에요. 미스 아니에요. 배우 언니 지금 김밥천국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카레 덮밥. 카레 덮밥. 제우 덮밥. 참치 덮밥. 김치 덮밥.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박수 쳐야 됩니다. 아니. 아니. 얼마두. 얼마두요? 아. 너무 많아. 아니. 아. 배터리가 없습니다. 헐. 어떡합니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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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해줘요 언니. 아. 빠이빠이. 아. 이거 초콜릿 안 멈춰서 먹었나요? 네. 그쵸. 뭐하십니까? 아 저는 손포를 보고 있습니다. 아 시아 언니 너무 피곤해. 저 머리랑. 우리 사진 찍어요. 우리 사진 찍어요. 그래. 하나 둘 셋. 잠깐. 수지 형은 뭐가 먹고 싶습니까? 아. 네. 어. 일단. 네. 민영 언니도. 손가락. 내 손가락 먹고 싶다고? 네. 앙. 앙. 야미냐미. 야미야미. 우리 이따. 아 지연이 일어났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잘 안 찼어. 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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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도 한 번 해볼래 그래야 내가 찍어줄게 정따빕니더 토요뚜기다 너무 오바했다 여보세요? 미녀야 뭐하고 있어? 언니랑 수시 찍고 있어 아 그래? 너 왜 전화 안 받지? 전화하고 있어? 내 가방에 있을거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지? 나 많이 지하언니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많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수지양이 요즘 수지양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아싸요 아싸요? 귀여워요 우리 서로 너무 귀엽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카메라 앞에서 지하언니가 너무 심심한거 같아요 우리 원래 더 재밌어요 맞아요 저희 진짜 재밌어요 굿모닝 굿모닝 음 그래? 싸우지 마요 재미없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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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